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개념 세우기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강좌를 보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짧게나마 꼭 보고 본 강의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먼저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8종 교과서 공통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능에서 8종 교과서 공통 내용만 출제됩니다. 우리 수능에는 13문제. 수능에는 13문제의 개념형 문제가 나오고요. 단순 암기 개념형 문제. 개념을 그냥 외우고 있으면, 교과서 개념을 외우고 있으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암기형 개념형 문제입니다. 이게 13문제 나오고 퍼즐형 계산형 문제가 7문제 나옵니다. 유전 문제 5문제, 막전이 1문제, 근수축 1문제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이 강좌는요. 개념 세우기 강좌는요. 이 13문제를 완벽하게 때려잡을 수 있게 해주는 강좌예요. 이 7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강좌는 일로아바 강좌죠. 여러분들이 일로아바 강좌를 보다가 혹시 다인자 유전이 무슨 말이지? 염색체가 무슨 말이지? 상동염색체가 무슨 말이야? 대립유전자가 무슨 말이야? 이러한 기초적인 단어 뜻을 모르겠다 싶으면 이 강좌를 보면 돼요. 이 강좌에서 이 7문제를 이해하는데,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개념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 설명도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 8종 교과서 공통 개념적인 설명은 다 다루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일로아바 강좌를 먼저 도전해 보시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 단어 뜻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개념 세우기를 보고 다시 일로아바 강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는요. 8종 교과서 공통 내용만 나와요. 그게 중요하겠죠. 특정 교과서 본 학생들은 이익이고, 특정 교과서 본 학생들은 손해면 안 되잖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8종 교과서 공통 내용이 아닌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뜩이나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국어 얼마나 어려워요. 수학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뜩이나 공부할 게 많은데 불필요한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아, 시간 낭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껴주려는 그런 강의가 이 개념 세우기 강좌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현장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탄저병도 외워야 돼요? 선생님, 홍역도 외워야 돼요? 여러 가지 질병, 우리 방어작용 단원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 나오잖아. 근데 교과서마다 굉장히 다양한 질병 이름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8종 교과서 공통만 외우면 돼? 세균에 의한 질병은 8종 교과서 공통이 결핵 하나밖에 없어요. 수능에 맨날 결핵만 나와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탄저병 이런 거, 위계양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EBS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8종 교과서 공통 내용이 아니죠? 그럼 수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조차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수능을 처음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봐도 좋고요. 이미 수능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인데 자꾸 개념 문제, 이 열쇠 문제에 속하는 그런 단순 암기형 개념 문제를 자꾸만 틀린다. 그러면 뭔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 들어와서 그 단어 뜻 명쾌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개념 문제에 틀리는 개수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아예 안 틀리던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개념 세계강좌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교재는 개념 교재가 있고요. 문제집이 있어요. 두 건으로 교재가 나눠져 있는데 주교재가 개념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개념 나와 있는 책은요. 아주 얇게 구성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가 편하도록, 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찾아보세요. 어? 어떤 문제집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어? 저것도 알아야 되나? 좀 생소한데? 찾아봐. 내 책에 없으면 안 외워도 되는 거야. 8종 교과서 공통이 아닌 거야. 찾아보는 용도로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굉장히 얇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문제들은 따로 다 빼서 문제집으로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로 개념 완성 문제집이 있어요. 8종 공통 생명과학원 개념 완성 문제집. 자, 이 문제집에 우리 연구소 자체 제작 260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8종 공통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고 암기하고 이 문제들, 자체 제작 실전 문제들, 문제가 또 난이도가 단계적으로 돼 있고 아주 문제 퀄리티가 좋거든요. 이 문제들로 연습을 한다면 완벽한 내용 확인까지, 암기 확인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강의를 듣고 한 달 뒤에 또 강의 내용을 까먹고 세 달 뒤에 더 까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들을 때 장기 기억으로 내용을 완벽히 좀 보내주게 하기 위해서 필기,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 자체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교재 자체에 이러한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다면 장기 기억 형성에 더 도움을 줄 것이고요. 단어는 끝날 때마다 셀프 체크 빈칸 넣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운 내용을 단어를 채워놓으면서 또 확인을 하면은 또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8종 공통 생명과학원 개념 완성 문제집에서는요. 킬러 파트에 대한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킬러 파트, 유전에서 나오는 퍼즐형 계산형 5문제, 그리고 막전이 한 문제, 근수축 한 문제. 이 파트의 문제들은요. 일로와바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영역에 대한 단순 암기형 개념 문제를 이 8종 공통 생명과학원 개념 완성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원 13문제, 7문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13문제 이 8종 공통 생명과학원 개념편과 개념 완성 문제집으로 완벽히 끝내시고 이 7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7문제가 우리 등급을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죠. 7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일로와바 강좌에서 또 때려잡는 그렇게 한다면 생명과학원 완벽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서 아, 어떤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교재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빈칸 넣기도 하고 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자, 숙제했으면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